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40탄입니다. 40탄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저를 만나시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겁니다. 자 제가 두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 이 타이틀을 잘 보십시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한원금을 50%를 배당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유는요. 딱 한가지입니다. 이제 엄청난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고난의 세월이 오게 될 텐데요. 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고 역으로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과거 2008년도에도 제가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된다 그러면 뭔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2016년도에 바로 이때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 앞으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금융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무한도전이 들어갔습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오늘을 기다린 겁니다. 이제 전 국민이 IMF가 터지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요. 이 어려운 고비에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지금 현재 법인인 관성입니다. 이 관성의 기업 이념은요. 왼쪽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되는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비정규직이 없는 정규직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이러면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 주주 회원님들이 사회 환원금 50%를 매달 배당금으로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사회 운동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국민기업 관성을 설립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붉은태양 칼럼의 글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SBS 전국 CF방송 20년 전에 제작했던 수익사업의 50%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 CF방송 이 CF방송을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왜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이렇게 설립이 됐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 대금융위기 이제 부의 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전재산을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자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어도 여러분들의 노동력 같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2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이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구간이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이 금융위기는요 단순하게 금융위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서부터 벌써 슬슬 대공황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역으로 이용을 하시면 훗날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배에서 20배 늘어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저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는데 아무한테나 아무 근거 없이 지불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겠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이 50%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어떻게 줄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박 종목 최하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최저 500만원에서부터 많게 하는 몇 천만원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500만원에 회비를 내시고 추천을 받으시면 이 돈을 제가 그냥 거져먹는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사회환원으로 500만원으로 도로 돌려드리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여기에다가 사회환원금 50%를 업을 해서 250만원 합 750만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 역할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배당금 받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찾아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싸들고 와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왼쪽에 사회환원 50% 배당주 신청 이 배당주 신청에 여러분들의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40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텐데요. 40탄이 왜 대박이 터질 수 밖에 없는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보시면 여기 좌측을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00%에서 5,600%까지 수익이 났었던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자그마치 500개 종목이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기기가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습니다. 3년을 하락하고 바닥을 회복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 뭔가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같이 추천드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1600%까지 터질 때까지 3년, 4년, 5년 동안 강력하게 홀딩을 하면서 시황 분석을 내렸던 이 근거 자료가 자그마치 500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몇 개를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여러분들이 최하 1000%가 터지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하시는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는요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할 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자 이 프로젝트 이거는 전업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의 흐름에 배팅을 한 겁니다.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이게 파생시장을 모르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자유한원금을 배당을 할 때에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으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수익 근거 자료를 730일 동안에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오늘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자료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이런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카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 자그마치 730일 오기와 끈기를 갖고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 이것도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종합주가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 3대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이거를 못 잡아내겠는가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시향 분석 내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때에 미국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다 팔아먹고 이날 하락장의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서부터는 금융위기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이고 최고 꼭지가에서 제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초금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태가 털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증권방송 tv나 내노라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시향 분석을 내리는 걸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 주식 시리즈 40탄이 떼돈이 될 수 밖에 없는가 이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저희는 이 종목에서 이미 이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2000% 수익이 터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저희가 여기에서 전부 다 꼭지 목표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도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6년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도 무관이 오면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다 빠졌죠. 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바닥 금액이 얼마인가 이 바닥 금액이 19,000원입니다. 여기가 19,000원이에요. 19,000원에서 지금 약 40% 30% 정도 단기 급락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저희가 2000% 수익을 이미 다 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이 왜 다시 급락을 하는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이 종목이 4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는 1000%를 잡았는데 이 종목이 오버슈팅이 나온거죠.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4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저희가 2000% 수익을 내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다. 전략 매도치고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5,6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많이 급락 안했어요. 이 종목이 이번에 2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저는 얼마를 떨어지는가 대략 잡아가지고 이번에 2만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이라고 잡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저는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요. 20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2만원짜리가 2000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추천드렸던 2000원이 다시 오는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확자지속이고요. 그리고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도 이 회사는 잘 견뎌나갔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 흑자지속이고요. 지금도 사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자본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지금 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2000% 수익이 날 때까지 이 주가를 끌고 올라갔던 작전세력들은 이 주식을 다시 예전의 주가대로 2000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전을 지금 피게 될 것이다. 그게 작전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작전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2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열토막을 내게 될 겁니다. 열토막을 내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무조건 20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사내의 현금으로 인해 무진장 빵빵하고요 대주주 물량도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저희 카페에서 이미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모음집에서 2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이 종목이 다시 이제 바닥을 찍으려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작전세력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20배를 늘리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2만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금융이론입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금융이론을 전세계 최초로 맺는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제가 이 잠재자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6년 전서부터 네이버에 홍보를 하고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기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나오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이 넘기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은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2000원 이하로 급락을 시키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공황이 오면요 무조건 이 종목은 2000원 근접과까지 하락 유도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 종목 작전을 폈던 사람들의 전략이다. 앞으로 생겨날 전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지금 현재가가 약 2만원인데 저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절대 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돈이 없다고 해도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융위기가 오면 앞으로 몇 년을 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2만원 주고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만원을 깨고 내려가서 15,000원, 14,000원, 13,000원, 8,000원, 9,000원, 5,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2만원짜리가 2,000원까지 간다고 미리 예측을 다 드렸는데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제 이야기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만드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다 흘러가고 제 이야기대로 다 적중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이 없어도 내가 몇 년 동안 이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텐데 뭐하러 삽니까? 그냥 한 주만 사놓고서 제 이야기대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매일매일 돈을 저축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매달 드리는 이 사회화는금을 잘 저축을 하셨다가 제가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슬슬 분할 매수 전략을 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 2,000원이 올 때까지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2,000%의 수익이 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왜 추천드리는 거야? 훗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을 천만 원을 매수를 했으면 2억이 될 것이고요. 1억을 뺏으면 20억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마어마하게 제 이야기대로 떼돈을 버시게 되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제가 사회에 환원을 하듯이 저처럼 50%는 할 필요 없고 단 0.5%라도 단 1%라도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대주주 회원님을 제가 모시기 위해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에 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앞으로 저랑 인연이 되시는 대주주 회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돼서 저랑 편안하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도자가 되셔서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환원주 신청을 하시면 저랑 인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